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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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등단장사 서로 원고를 안 받는 그 불공정 관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로 학연. 여기 문학판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라서 학연, 지연 이런 식으로. 최근에 우선 보니까 문학동네에서 만든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 나오면서 김봉공 소설가의 작품이 문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이 과연 소설인가 아니면 자료로 취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점도 생각해볼 논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상문학상에서 소설가 몇 명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수상을 거부해서 왜 수상을 거부했나 봤더니 거기에 저작권을 수상을 하면 5년간 소설가의 저작권을 출판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현태쿤 지인과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태쿤입니다. 4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장마가 있다가 또 폭염이 있었잖아요. 장마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또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제가 물론 임대한 집인데 거기에 마당이 있는 집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일부러 마당 있는 집으로 사글세를 빌렸는데 마당이 좀 작게 있어서 거기에 씨앗을 심었는데 거의 다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랐어요? 네. 근데 해바라기가 그래도 나와줘서 해바라기를 보면서 비에 맞은 해바라기를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시인처럼 문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같으면 옥수수 키웠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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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찌됐든 장마 이제 지나서 또 폭염을 지나서 또 이제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더위를 좀 잊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최근에 문학계에서 주로 관행으로 여기면서 지나쳐온 것들을 젊은 작가들이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문학계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좀 뜨거운 얘기인데요. 네. 뜨거운 얘기인데 사실 문학계에도 불공정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 일부라도 있다는 부분은 아실 텐데 사실 미술계나 음악계, 영화계, 이런 예술의 각 분야에서도 어떤 예술권력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에 의한 불공정한 관행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네. 문학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관행이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 계속 관습적으로 해오던 관행들이 불공정적으로 있는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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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망을 이용해서 문해지를 강매한다든지 문해지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등단장사라는 표현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문학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순수할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단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저도 처음에 숙작을 하면서 등단을 하려고 어느 모험 문해지 냈더니 전화가 와서는 본심에 올랐다. 그런데 혹시 우리 문해지 출판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혹시 한 50권, 100권 이 책을 구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최종심에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가 해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또 은퇴한 분들이 예전에 문학 청년을 꿈꾸던 일 때문에 그걸 못 펼쳤다가 뒤늦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그 정도야 그래야 발전기금을 내지 하면서 이렇게 등단을 하고 또 신문에는 등단했다고 광고가 나오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특히 지역 문학계에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을 꿈꾸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혹해서 흔드는, 이용하는 거네요. 네. 특히 제주도에는 문외창작학과가 없어요. 대학교에. 그러네요. 국문학과는 있어도 문외창작학과 같군요. 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문학을, 국어를 연구하는 곳이지 창작을 주로 이렇게 기술을 기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하진 않죠. 네. 그래서 주로 도서관이나 아니면 대학교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문학창작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서 마치 스승이, 선생님이 문화생을 기르듯이 제자들한테 등단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주는 사실은 문학계의 추천 제도가 사실은 원래는 있었어요. 이것이 변질되면서 신인상인데 비공개로 공무를 해야 되는데 추천 아름아름으로 등단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얘기가 현 시인님께는 굉장히 좀 꺼내기 어렵고 좀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상처가 곪으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리고 다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중앙문학판만이 아니고 지역문학판에서도 거론돼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의 문제,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불공정 관행이라는 게 이런 거 말고 또 있나요? 네. 또 등단 이후의 문제인데요. 등단 이후에? 네. 어렵게 그런 이상한 문해지를 피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점이 이제 또 이제 작품 활동을 해야 되면 문해지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원고료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 그래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원고료를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면 얻기도 힘든데 감지덕지로 여기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하고요. 또 저도 만약에 문해지에 원고 청탁사가 오면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필자 교류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등단한 문해지랑 다른 문해지랑 이렇게 필자로 교류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원고료를 안 받는. 아, 그러면 분명히 이제 현수인님은 한 군데에 특정 A 문해지에다 기고를 했는데 그게 혹시 B 문해지에도 이게 실리고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그 작품을 교환하는 거죠. 공유를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서 명목이 그러니까 우리는 필자로 교류한 거니까 원고료를 지급 안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A사에서 문해지에서만 이제 원고료를 받을 뿐 B 문해지에서는 받지 못한다는 건데 원고료는 그럼 A 문해지에서 좀 받으시나요? A도 못 받습니다. A도 못 받아요? 필자 교류인 경우에는. 그래서 또 투고인 경우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정말 받는 경우는 저기 원고 청탁사를 제대로 받은 경우에만. 아. 원고 청탁사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관계가 좀 이뤄져야만 그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문해지에서도 보면 원고 청탁사를 보낼 때 이것이 계약서 일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를 해서 원고료는 정확히 금액이 얼마이고 보통 시 같은 경우는 한 편에 3만 원에서 5만 원의 원고료를 받는데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네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래도 그 어쩌면 문학 저는 문학동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글 쓴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화 관련 기관에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원고 청탁서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교환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문학하면 순수하게 글만 쓰면 된다. 글만 좀 잘 쓰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학판에도 이런 상술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이긴 한데 사실 이런 문학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고 씁쓸한데요. 문학상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공모형이 있고 공모형은 각자가 스스로 도전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고 또 하나는 선정형이 있는데요. 주로 중앙문단에서는 중앙문단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서울 주소로 든 문의지에서는 주로 선정형을 해요.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알만한 문학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시 문학상 또 이상문학상 유명한 문학상 미당문학상 이런 현대문학상 대부분이 다 선정형이에요. 그러면 공모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통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보가 자기가 선정 후보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불공정 관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로 학연 또 여기 문학판도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라서 학연, 지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좋은 문학작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작품이 전혀 작품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은 많고 또 그걸 선정 뽑으면 사실은 크게 이의제기할 게 없거든요. 작품성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보니까 문학동네에서 만든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 나오면서 김봉곤 소설가의 작품이 문단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아, 예. 젊은 소설가인데 김봉곤 소설가가 있는데 사실 이 소설가가 커밍아웃을 한 소설가예요. 실제로 그 소설에서도 그러한 소재를 많이 써서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소설을 써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는데 하나의 최근에 발생이 됐는데 이 소설가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좀 약간 이렇게 바꾸고 할 줄 알 것 같은 소설가인데 그런데 원래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나운서님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그대로 소설에 써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외쪽으로 밖으로 공개됐을 때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정해서 수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계속 미루다가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또 여기서 제가 좀 짓고 싶은 부분은 김봉곤 소설가도 출판사 편집자더라고요. 유명 대형 출판사의 편집자고 또 문제 제기한 사람도 대형 출판사의 편집자예요. 약간 그런 상업적인 서로의 그게 의심도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커밍아웃을 한 성소자여서 오히려 더 김봉곤 소설가가 공격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견도 제시해요. 그래서 이건 좀 그 전에 박민규 소설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디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소설인가 아니면 자료로 취재를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점도 생각해 볼 논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상문학상에서 소설가 몇 명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경우에는 불공정 관행이 출판사에서 문학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문학상이라 작가들도 생각하고 특히 소비자 독자들도 이상문학상 수상작이라고 하면 그냥 누구 작품이든 믿어서 읽어보는 항상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사서 봤었거든요. 그런 작품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지 이제 젊은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 소설가가 수상을 거부한 거예요. 수상을 거부해서 왜 수상을 거부했나 봤더니 거기에 저작권을 수상을 하면 5년간 소설가의 저작권을 출판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뺐는 거네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게 관철이 안 되니까 그럼 수상을 거부하겠다. 사실 요즘에는 2차 저작권 얘기도 할 정도잖아요, 사실은. 2차 저작권은 예를 들어 시가 있으면 그 시가 노랫말이나 혹은 다른 작품집에 재인용이 될 경우에 2차 저작권이 발생하는데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시인이 좋은 시 모음집을 내면서 제 시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물론 시인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수십 편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연락 못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전에 출판사가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연락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락 없이 그렇게 써버리는. 그러니까 추천실을 써주면 좋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문학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 사실 요즘에는 문화 예술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문학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개화되고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들 중에 사실 또 출판 인세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또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좀 바꿔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얘기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있네요. 오늘의 시선 현태쿤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